안녕하세요 모험랜입니다. 템브리드파크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할일에 보면은 필러팩토리 여기서 키를 확보해서 들어가는게 가장 관건이구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제가 궁금했던거는 조크북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중요한데 어드벤처 게임은 관찰력과 기억력이 중요한데 이 랜섬 광대 랜섬이 처음 등장했을때 가만히 기억해보면 자기의 코믹북을 포스터 뒤에서 비밀금고에서 얻었었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높은 확률로 포스터 뒤에 비밀금고에 그게 들어있겠죠. 서쿠스 포스터가 훌륭한 랜섬 그 클라우드의 포스터를 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스터를 떼 보겠습니다. 역시나 포스터가 떼지고 뒤에 금고가 있구요. 이거를 금고를 열어보면 아 역시나 책이 들어있습니다. 자 조크북이 있고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요. 아 조크북에서 가져온 페이지네요. 페이지들을 조크북으로 다시 끼워넣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끼워넣으죠. 자 그러면 조크북은 확보를 했고 호텔으로 와볼까요? 그래서 광대 클라운 광대 랜섬 흉내내기 대회에서 원조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조크북이 있으니까 아마도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한 번더을 한 번더을 모를 한번 참여하 참여하 사러 부족 A 뭐지 뭐지? 여기 앉아있어 응, 자, 우리 다 좋은 상품이 있어 그리고 좀 좋은 상품이 있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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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이 될 거야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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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을 생각할 거야 첫 번째는 코리 얼마나 똑같이 중례나 보자 I'm ransom the jerk clown I'm ransom the jerk clown It's ransom the jerk clown your moron That's not a nice thing to say 나는 빅 헤어 아주 긴 머리를 갖고 있다 I have big hair He does Oh my That's funny Am I missing something here 하나도 안 웃긴다는 얘기죠 그건 모욕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거 아니냐 자 원조가 나타났군요 폐쪼? 폐쪼가 뭐길래 그렇게 모욕적으로 느꼈지? 폐쪼? 뚱뚱보라는 소극은요 갱멸적으로 하는 말 폐쪼? 마시잖아 폐쪼야 폐쪼? 아마도 욕설을 하고있다. 아마도 욕설을 하고있다. 아마도 욕설을 하고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콘테스턴트 코리입니다. 코리는 그냥 욕설만 해봐. 블룹, 블룹핑, 블립, 블룹. 블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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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룹. 블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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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룹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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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룹핑 mattress 부터 것 같습니다. 저는 블룹핑, 블룹핑핑 그 주가 짠하네요, 블룹핑핑 생산이 안되고있다. 블룹핑이버 더 Amazon. 블룹핑핑은 아니지? 블룹핑핑이 많아. 블룹핑핑핑을 하고있다. 블룹핑핑핑에 참견을 한 pain이다. 블룹핑핑이 잘 못하고있다. 모든 크리스마스 스페셜 플레임이 정말 미쳤다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첫 번째는... 당연히... Cory! 아, 내! 고맙습니다! Cory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하는 의사의 멘리밀다 내가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냥 자신문ivistort에 시집을 다 사라져야 ㅂㅂㅂㅈ ㅂㅂㅂㅂăng ㅂㅂㅂㅂㅂㅂㅂ 2번재 brightly 이거 2번재롭고 와인 chrom 정확하게 원조 꼴차 원조가 잔뜩 욕해주고 왔는데 별로 평가가 좋지 못하네요 아 이게 아주 필수적인 해야 되는 그건 아니었나 보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벤트는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필로 팩토리 아 여기 다 모여 있었네 이것도 알 거 같아요 왜냐면 그때 하도 말이 빨라서 그때 잘 캐치가 안 됐었는데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줄 때 열쇠 그 필로 팩토리 필로 팩토리의 열쇠는 모두 어떤 은행 세이플리 퍼스트 세이빙이었나 뭐 거기로 다 맡긴다고 했었고요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말 속에 그런 말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 팀브리드 파크를 다 묻어버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위원장을 읽은 후 이틀 후에 여기를 다 메몰 시킨 다음에 여기를 무슨 에너지 센터인가 그런 걸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그런 유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변호사 많이 빨라서 미처 다 캐치를 못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서 은행이 어디 있었나 좀 찾아봐야 됩니다 눈여겨보지 않고 다녀왔었는데 바로 여기 은행이 있네요 전에 갔을 때 분명히 문이 잠겨 있었는데 이번엔 어떤가 확인을 해 봅시다 아 문이 열려 있구요 유물 같은게 있나보군요 오늘 통장 하나 개설하면 공짜 토스터기를 주나보군요 전화가 오네요 아 드디어 팩토리케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아 제가 뒤돌아오네 그 때 딱 죽으면 되겠네 자 열쇠는 얻었고요 애니멀 페이퍼인트 이걸 가져가도 되나 죄송합니다, 에드민트 무슨 일이야? 그냥 너의 페이퍼웨이트를 보냈어요 그 페이퍼웨이트를 보냈어요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종이 누르는 이 동물 모양의 종이 받침대 내가 또 전화 받을 때 가져가보죠 얘가 뒤돌아왔을 때 가져갔어요 이 어린이들, 에드나 이 어린이들, 에드나? 누가 그녀의 사진을 봤을까? 그녀의 그림을 봐서 그녀의 사진을 봤을때 그녀의 사진을 봤을때 적어내려 볼까요? 그녀의 전화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에드민트 엔직에 도와드릴까요? 자 가족의 금고, 거기에 내가 가족금고를 내가 열어볼 수 있겠네요. 안된다고 하구요. 여전히.. 체킹 어카운트에요. 내 계좌가 있느냐? 제 계좌가 다 닫혔군요. 게임 개발자가 얻을 수 있는 뭐.. 대출은 뭐가 있느냐? 게임 개발자는 그냥 완전히 완전히 서브프라임 몰기지네요. 서브프라임 최악의 신용도 치고를 봤네요. 마을은 지금 다 망해가는데 은행은 그렇게 안 망해가고 있다고 하네요. 워낙 이 아가씨의 삼촌인 엉클 척이 은행에 뭐 많은 돈을 맡겨놨나? 엉클 척이 그렇게 잘했단 말이야? 엉클 척이 그렇게 잘했단 말이야? 워낙 팩토리는 화재로 문 닫은 지 꽤 오래됐지만 그.. 자산을 유동화 했었나보군요. 그래서 은행에 맡겨서 은행이 아직은 잘 나가나보네요. 그래서 삼촌이 어떤 자산을 어떤 부동산을 팔았던 건가? 어떤 자산을 저장한다는 건가? 엉클 척이 그렇게 잘했단 말이예요. 엉클 척이 그렇게 잘했단 말이예요. 그건 비밀인가 보군요. 엉클 엘팔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지만 엄청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픽셀 또 하나 줍죠. 어제 한 1시간 이상을 맡겼었는데 그거는 역시나 제대로 대사를 관찰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핵심적인 퀘스트 아이템인 열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필로우 팩토리에 들어가 봐야겠죠? 자 열쇠가 있으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팩토리에 가보겠습니다. 열쇠를 갖고 왔으니까 아 이제 되나 드디어 들어갔었군요. 여기 공장은 이미 폐허가 됐고요. 알 수 없는 번호가 있네요. 2라고 써있고 타임클록이 있습니다. 뭔지 볼까요? 빨간색 파란색 있고 여기 뭘 이렇게 설치하는 여기 진공관을 하나 넣어야 되는 것 같죠? 느낌에 그다음에 5시 5분이나 돼있고 2번이나 돼있습니다. 뭔진 모르겠네 아직은 그리고 문이 있구요. 손잡이도 없고 문은 닫혀있고 밀어볼까? 당겨볼까? 손잡이 대용으로 이런걸 쓸 수 없나? 저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안되는군요. 일단은 왼쪽으로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일단은 왼쪽으로 가서 좀 더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아 아 아 네 토먼트는 늦게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다행히도 아 여기 또 픽셀이 하나 있네 어 웍드 필러가이 얘가 마스코트 같군요 1954년에 살릴됐나 피로 트라닉스 메카 나이스 피로 팩토리 오브 퓨처 에스타블리 1954 하하 네 그 뒤로 일살천리로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 그 마녀 이름이 뭐였죠? 그 마녀 만난 다음에 마녀 만난 다음에는 후회 요새로 뭐 조금 이따 갈 수가 있었고 후회 요새부터는 바로 조금 지나니까 엔딩이더라구요 아 레벨이었죠 레벨 레벨이었나 라벨 라벨이었나 그 친구 이후로는 뭐 금방 하루 이틀 더하니까 바로 엔딩이 나왔습니다 아하 이게 다 녹색불이 되어야 문이 열리는군요 이게 도어 트론이군요 이게 도어 트론이군요 이게 도어 트론이군요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여기다가 뭘 끼워 넣어야 되는거 같은데 뒤로 가볼까 그러면 뒤로 가서 아 여기 또 3번 있군 시간은 다 같은 시간으로 돼 있고 여기는 열린 문이 하나 있고 팩토리 맵 이런 종이 뒤에도 뭔가 숨어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보고 아 이게 4개가 1,2,3,4 그게 표시된 위치인 것 같고 증거물인 것 같군요 자 여기에 아마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정보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세워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들이 여기 적용된 공장입니다 아까 그 시간이 표시되었던 1,2,3,4 거기에 시간을 그게 일종의 암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을 입력해야 녹색불이 켜지게 되고 녹색불이 다 켜져야 4개가 정문이 열리는 것 같죠 요거는 진공간 브랜드명인 것 같죠 SR-01이라고 하는 진공간이 꺼져야 되는 디스잉게이지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제거하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군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공장에 들어가지 마라 왜냐면 어떤 팩토리 AI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필로트로닉은 이 멤버가 이 멤버가 이 멤버가 이 멤버가 이 멤버가 이 팩토리를 시작하는 과정에 다 켜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죽거나 이래도 책임지지 않겠다 페이닝 투 체킹 인에 있는 팩토리 락다운을 확인하는 것 같고 팩토리 락다운이 발생하는 것 같고 팩토리 락다운이 발생하면 PF-001 마스터 2이 다시 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은 시간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팩토리가 락다운 봉쇄되나보죠 자동으로 만약에 공장 봉쇄가 일어나면 PF-001이라는 진공간을 이용해서 리셋을 해야 되나보군요 CEO만이 정확히 PF-001로 리셋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다 For security and time code information, call 2596 보안과 시간 코드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가에 관해서는 2596으로 문의하라 어플, 차일리스 척, 에드먼 CEO인 삼촌이 예전에 남긴 책이군요 2596 그러면 전화를 해봐야겠네요 2596 2596으로 바로 전화를 해봅시다 적을 준비를 해야지 아 1번은 하나씩 가르쳐주네 1번이 11오클락이다 11시로 하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맞추면 되나? 핵처가 있네 아 그림 가족 사진인가?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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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이요 이 친구 아버지 아버지의 사진인 것 같은데 얘를 바로 공장으로 불러야겠네요 아버지가 누명을 썼죠 이 공장 화재에 책임이 있다고 경비 아버지가 여기 경비로 일했는데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싶어하고 있는 친구죠 자 바로 뒤로 와서 아 이쪽이었죠 옆으로 잠깐 비켜주고 아 이게 아버지 사진이 맞죠 사건을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냥 여기다 증거 물러서 남겨야겠다 여기 시계가 바로 사진에서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 요원이고 이 시계가 지금 이거죠 그 다음에 1번이 11시 정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3번이 있고 4번이 아마 여기 있겠죠 어 이거는 또 좀 다르네 어 이거는 또 좀 다르네 아 렌치가 필요해 이거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것도 뭐에 쓰이는 건가 4번은 여기 없네 이걸 열어야 되는 건가 이게 이게 이 전체 트럭이 이 전체 트럭이 이제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구나 아아 이동시키니까 4번이 나오는구나 아 네 이거는 원숭이 섬의 비밀 제작자가 다시 컴백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매니앙 맨션 원숭이 섬의 비밀 원조 원숭이 섬의 비밀 원투를 만들었던 제작자가 다시 만든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옛날 그 감성 그대로 하지만 좀 현대적인 느낌을 네 되게 재밌어요 되게 감탄했습니다 아 옛날 양반들인데 게임을 정말 잘 만드는거야 정말 그 어드벤처 게임의 천재들이구나 괜히 천재 쓰레드 있는게 아닌구나 그래서 1번을 11시로 맞추라고 했으니까 11시 전가 근데 시간을 어떻게 바꾸는거지 아 저도 뭐 영어가 그렇게 뭐 저도 그냥 눈치로 이해하는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잘 모르는 영어가 나오는 게임도 해야 저는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게 잘 되더라구요 저의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의 가장 넘버원은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을 좀 자유롭게 해보고 싶다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그게 저를 계속 게임을 하게 해주는 영어를 손에서 놓지 않게 해주는 그 동력이 되더라구요 아 그럼 어떤 게임을 추천해 주시려구요 아 사전까지 뒤져가시면서 저도 뭐 늘 사전 보면서 합니다 아 못들어 본 게임인데 나이트 인 더우드 저도 사전 찾아가면서 하고 또 찾아봤던 단어는 나중에 좀 한번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모르는 표현 같은 것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어드벤처 게임에서는 이 시계랑 아버지 시계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지금 분명 시계가 뭔가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계를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 유즈 어 시간이 바뀌었네 아 아 시계를 여기다 꽂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네 아 아 굉장히 재밌겠네요 저도 사실 어드벤처 게임을 참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냥 혼자만 게임하던 시절에는 영어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방송을 하다보니까 조금 영어가 부담스럽더라구요 혼자 할때는 내가 뭐 잘못 이해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또 느긋하게 찾아보면서 하면 되니까 그냥 뭐 영어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방송을 하다보니까 영어 한글이 더 좋긴 좋더라구요 근데 말씀하신 게임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해봐야겠네요